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칼 파이퍼 박사는 적당한 양의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오메가3와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심장병의 절반 이상이 40대 후반 중장년층에 나타났다는 것은 심장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와 함께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과 식생활이 연속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종류에는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라든가 부정맥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인 협십증과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 4-5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예방에 좋은 오메가3의 대표적인 영양소 EPA는 중성지방이 간에서 합성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DHA는 뇌혈관에 좋습니다 견과류,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 탄력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의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정맥, 즉 심장의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한 상태를 예방해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나 캐나다 보건부는 고혈압 환자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오메가3를 먹으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며 특히 40대 이상이 된다면 점점 오메가3 양을 더 늘려서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코엔자임 큐텐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코큐텐이 필요하다 즉 아주 중요합니다 코큐텐은 체내의 모든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예방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코엔자임 큐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이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약 가운데 스타트인 계열의 제재를 복용할 때 코엔자임 큐텐을 같이 복용하면 근육통 같은 부작용 발병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코엔자임 큐텐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코큐텐은 3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40대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만성질환 환자나 체력소모가 많은 경우 30대 이후부터는 따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심혈관 건강을 위해 코큐텐과 오메가3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은 무려 100가지가 넘는 질환에 관여합니다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혈액과 영양소를 전달하는 혈관은 깨끗하고 탄력이 좋으면 흐름이 잘 흐르지만 녹슬고 노폐물이 끼면 흐름도 느려지고 고혈압과 당뇨로 연결되고 손상된 혈관은 좁고 탄력도 잃어 쉽게 막히고 터지면서 뇌졸중, 치매, 또 다른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혈행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영양소 오메가3와 코큐텐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